대감 옛날 어느 마을에 정승벼슬을 지낸 대감이 살았다. 대감은 홍기가 꽉 찬 딸이 있었는데 딸이 눈이 높아 시집 보내기가 영 쉽지 않았다. 하루는 대감이 장에 구경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한 도령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대감은 도령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도령은 그냥 잘생긴 것이 아니라 몹시 귀티가 났다. 대감은 관상을 볼 줄은 몰랐지만 저렇게 생겼는데 관상이 나쁘기도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도령의 준수한 외모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대감은 도령이 너무나 궁금해 말을 걸었다. 어느 집안 자제이시오? 아, 저는 어렸을 때 양친을 잃어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런, 실례했소. 혹시 바쁘지 않다면 우리 집에 함께 가보지 않겠소? 네,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도령의 관상을 보니 중년, 말년의 일이 술술 풀릴 관상이라 꼭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싶소만 저는 관상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몹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대감은 볼 줄도 모르는 관상을 핑계로 도령을 집에 초대하는 데에 성공했다. 도령의 말을 들어보니 그는 부모도 없고 거주하는 집도 마땅히 없다고 했다. 이에 대감이 도령에게 공부를 시켜보니 이게 웬일인가 도령은 잘생긴 얼굴만큼이나 공부도 잘하는 것이었다. 대감은 생각했다. 이 도령은 조금만 잘 가르치면 대과 급제도 문제없겠다. 그리하여 대감은 도령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 사위로 삼으려 했다. 얘야, 이 애비가 널 위해 멋진 사윗감을 알아보았는데 말이다. 대감의 딸은 또 아버지가 자신의 성에 안 차는 사윗감을 데려왔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반대하기 위해 새침하게 휙 뒤돌며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 글쎄. 아버지가 정해주시는 분과 혼인은 싫어.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버지 옆에 있는 도령을 보았다. 좋아요. 좋아요, 아버지. 방금 싫다고 하지 않았니? 잘못 들으셨어요. 좋아요. 좋고 말고요. 도령의 아름다움과 지혜는 눈높은 대감의 딸을 만족시키고도 남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감의 딸과 도령의 혼례는 무탈하게 치루어졌다. 딸이 혼인한 후로 대감은 더 부러울 것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도령은 대감의 예상처럼 똑똑했으며 자신의 딸에게도 잘했다. 딸은 곧 임신을 해 어느덧 배가 산만하게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그렇게 대감과 가족들이 손녀 손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모처럼 민간 사찰을 나왔다가 들르게 되었습니다. 정승 대감댁에 경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해서요. 저도 좋은 기운이나 좀 받아갈까 해서 말이지요. 아이고, 감찰선생께서 어찌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민간 사찰을 나왔다가 정승 대감의 집에 들른 이는 사헌부의 대사헌이었다. 대감은 대사헌인 감찰선생을 사랑채로 들였다. 둘이 푸짐한 술상을 두고 한 잔, 두 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감찰선생이 대감의 사위에 대해 말을 꺼냈다. 마을의 사위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이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대감이 자신의 사위 자랑을 수시로 했던 것이다. 신뢰가 안 된다면 저도 그 훌륭한 사위분을 한번 직접 뵐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외모가 수려해야 장인어른에게 이렇게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 질투가 나서 말이지요. 아, 아. 대감은 하인에게 사위를 불러오라 했다. 그런데 하인이 말해주기를 사위가 지금 배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감찰선생이 말했다. 저런, 마침 제가 여행길에 사용하려고 챙겨둔 약이 있습니다. 사위분께서 이 약을 드시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 어서 넘어오라고 전하거라. 마침내 사위가 사랑채에 도착했다. 감찰선생은 잘생기고 귀티나는 대감사위의 모습에 감탄하며 칭찬을 연발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아까 말씀드린 약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하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약을 가져오도록 하지요. 그리고 얼마 후 감찰선생이 어떤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이 약이 배 아플 때 먹으면 바로 낫는 명약 중에 명약이요. 자, 어서 드시오. 물그릇을 건네받은 사위는 잠시 물을 관찰하듯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대감이 그런 행동은 감찰선생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듯 살짝 눈짓을 주었다. 곧이어 사위가 물을 쭉 들이켰다. 그리고 물을 다 마시고 난 사위는 그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감찰선생은 사위를 부축하려는 대감의 몸을 잡아 만류했다. 대감이 영문을 몰라 쓰러진 사위를 보며 안절부절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스물, 스물 사위의 몸이 벗겨지는 것이었다. 머리, 얼굴, 몸 그의 사람 형체가 마치 탈벗겨지듯 스르륵 벗겨졌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것은 바로 커다란 너구리가 아닌가. 사위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사위의 옷을 입은 너구리가 쓰러져 있으니 대감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때 감찰선생이 대감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전에 없던 장승 하나가 눕혀져 있었다. 감찰선생이 대감에게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장안을 감찰하는데 장안 전체에 묘상하고 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쳐보니 곧 한양에 너구리 새끼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답을 들었지요. 너구리라니 내가 사람과 너구리도 못 알아보고 너구리를 사위로 맞았단 말입니까? 보통 너구리가 아니니 못 알아보신 것도 당연합니다. 대감님의 사위는 천년 묵은 너구리입니다. 천년을 살았으니 재주가 보통이 아닌 것은 당연하고 웬만한 인간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요. 감찰선생이 전해준 이야기는 이러했다. 산에 살던 천년 묵은 너구리는 천년이나 지낸 산생활이 지겨워졌다. 인간 세상이 궁금한걸. 지금껏 산에 올라온 인간을 꼼꼼히 관찰했지. 내가 관찰한 인간 중 아름다운 형상들만 본따 변신해서 인간 세상 구경을 좀 해볼까? 그러나 본래 같으면 인간으로 둔갑한 너구리는 마을 입구를 지날 수 없었다. 귀신이나 잡신, 잡귀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장승이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장승이 너구리에게 말했다. 내 이놈 너구리! 그 걸음 멈추고 잘 듣거라. 어디 누구의 눈을 속이려 하느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거센 바람을 다 이겨내고 수천년간 살아남은 나무에 눈을 만들고 입을 만들고 이처럼 사람의 체격으로 만든 뒤 삼거리에 세워둔 장승님이시다. 너구리 네 놈은 이 장안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자 우길 줄 알았던 너구리가 풀이 죽은 채 힘없는 목소리로 비는 것이었다. 나 천년이나 산에서만 살았어요. 장승님은 마을 입구 삼거리에 있으니 구경할 거리라도 많으셨겠지만 나는 가끔씩 오는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심심하고 무료하고 외로웠어요. 올해도 아니고 딱 하루만 얌전히 장안 구경만 하고 돌아오면 안 될까요? 딱 하루만? 네, 딱 하루만요. 얌전히 구경만 하고 돌아올게요. 마음 착한 장승은 너구리의 간절한 부탁에 그만 그와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그런데 그렇게 장안을 구경하던 너구리를 대감이 발견해 자신의 집에 데려가게 된 것이다. 대감의 집에서 용승한 대접을 받고 각시까지 생기게 되자 너구리 사위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장승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했다 하더라도 너구리는 너구리였다. 대감의 딸이 곧 너구리 새끼와 인간의 모습이 섞인 아이를 낳게 되면 집안은 물론 한양 전체가 들썩일 것이 뻔했다. 그렇기에 그런 혼란을 막고자 감찰선생이 찾아온 것이다. 대감이 물었다. 아까 그 약은 무엇입니까? 배 아픈데에 듣는 명약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 약은 말입니다. 감찰선생이 감찰선생이 마당에 장승을 가리키며 말했다. 요 녀석을 세수시킨 물입니다. 기껏 멋지게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서 삼거리에 세워두었는데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해서 잡신과 귀신들이 마을에 들어오게 한 녀석이지요. 이 덜 떨어진 장승 녀석 정신 좀 차리라고 낯을 박박 씻긴 물입니다. 그 물에도 장승이 지닌 퇴치 능력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감찰선생의 말을 들은 장승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놔 한 번 실수한 것까지고 참 너무하시네. 감찰선생이 이어 말했다. 따님도 이 약을 드셔야 하니 모셔오시지요. 내 딸에게 이 약을 괜찮은 것입니까? 따님은 너구리가 아니라 인간이니 괜찮습니다. 따님이 약을 먹으면 따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의 몸에서 너구리 분만 쏙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감찰선생이 준 약을 딸에게 먹이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딸의 치마 속으로 너구리 새끼 세 마리가 쏙 빠져나온 것이다. 감찰선생은 그 새끼 너구리 세 마리를 잡아 각각 털을 한 가닥씩 뽑았다. 그리고 털을 푹푹 달인 후 그 털 달인 물을 부각산에 내다 버리고 오라고 하인에게 시켰다. 새끼 너구리 세 마리도 산 꼭대기에서 풀어주라 하였다. 하인이 부각산에 도착해 새끼 너구리를 풀어주자 너구리들은 멀리 멀리 도망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물단지를 놓고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 밤 어느 스님 하나가 산에 올라와 연불을 외웠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의아했을 것이 분명했다. 이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까지 스님이 올라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스님은 연불을 외우다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한다. 어리석은 너구리야. 너는 천년을 먹고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구나. 뭐 그럴 수 있다. 고작 천살이니 아직 어려서 살이 분간이 안 되었겠지. 나는 만년 먹은 오소리란다. 나처럼 만살을 먹은 오소리도 감찰 선생이 무서워서 세상에 돌아다닐 것은 꿈도 못 꾸고 이러고 다니는데 너는 참 에휴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으신다면 스튜디오 은재의 창작동화 신비한 오공이 자파점을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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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